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률 순서로 살펴보면 최소 마이너스 24%에서요 최대 마이너스 48%까지 상당한 폭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까지도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나친 영끌들로 인해서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워가지고 현재 쏟아지고 있는 경매 물건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체험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 중에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체험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삼덕 청아람 아파트 평수는 25평형이고요. 마이너스 2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730세대, 고층은 35층, 사용승인율 2013년, 용적률 257%, 검폐율 2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5억 7백만원이었고 그 이후에 나온 하락추세 지속되면서 3억 8천 5백만원의 직거래로서 최근에 마이너스 24%대 하락세를 기록 중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권 자체가 지난 2017년, 18년, 19년 당시, 그리고 20년까지 이어지는 이미 제자리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고요. 평수는 47평형, 마이너스 2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499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율 2014년, 용적률 408%, 검폐율 65%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애초에 적었던 매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8억 4천 9백만원까지도 고점을 찍은 바가 있었고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지난 2017년 당시 매물보다도 더 떨어졌죠? 6억 3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26%대 폭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헤이스테이트 범호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29%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세대수 343세대, 고층은 37층, 사용승인율 2022년이고요. 용적률 779%, 검폐율 38%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6억대에서요 거래가 아예 없다가 9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6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지난 2019년 당시로 다시 되돌아온 모습이죠? 마이너스 29%대 폭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보성 황실타운, 평수는 27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1058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율 1993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니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3억 6천만원, 실제로 고점 부분에서도 거래가 됐고요. 하지만 2022년들을 살면서 거래가 아예 절벽이었죠? 없는 거래량에서 갑작스럽게 폭탄 매물, 2억 4천만원의 부동산 중개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법물동에 위치한 청구타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594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율 1992년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4억 6천만원이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입니다. 평수는 33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774세대, 고층은 22층, 사용승인율 2019년, 용적률 248%, 검폐율 2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3억 5천만원이었고 요당시에도 거래가 몇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8억 4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법물동에 위치한 수성하늘체 르레브입니다. 평수는 33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709세대, 고층은 26층, 사용승인율 2020년이고요. 용적률 234%, 검폐율 18%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8억 3천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5억 1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실제로 최근 몇 차례 거래 자체가 지난 2019년 당시로 다시 회귀한 모습이죠.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입니다. 평수는 24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946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율 2014년, 용적률 264%, 검폐율 16%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4억 9천만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2억 8천 6백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상당히 특이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2017년 당시보다도 더 금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2021년 초 이후로 거의 2년 남짓 동안 거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폭탄매물, 마이너스 42% 고첨대비 폭락했고요. 부동산 중개 거래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1819세대, 고층은 23층, 사용승인율이 2011년이고요. 용적률 279%, 검폐율 22%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979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율 2015년이고요. 용적률 227%, 검폐율 23%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0억 6천만원이었고 실제로 고점에서도 거래가 진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최근 나온 하락 추세, 다시 한번 2017년대로 돌아간 모습이고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5억 9천만원에 거래 완료됐습니다. 마이너스 44%대 폭락 중. 다음으로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노변 청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이고요. 마이너스 4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465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율 1996년이고요. 용적률 230%, 검폐율 22%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1,500만원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3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난 2018년 당시 가격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중반기 이후로 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나온 폭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중구 수찬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1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부 살펴보면 1005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율 2017년이고요. 용적률 516%, 검폐율 64%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5,800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지금 보시면은 2019년 당시 매물보다도 2건이나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무려 마이너스 4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집을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과는 반대로 위기를 또 기회로써 내가 평소에 꿈꾸던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저희 채널 쪽으로 많이들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집을 빠르게 매도하고 싶지만 거래량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 홍보한다거나 소개한다거나 이런 마땅한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에게 매물을 대신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매매뿐만 아니라요. 월세나 전세 아니면 경쟁력 있는 아파트 빌라, 상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님께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이자들로 인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빠르게 매도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내 집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지역들 많은 부동산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집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도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으신 대기 매도세 또한 존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집을 소개하면서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빠른 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아파트나 빌라, 상가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신 상황이고 많은 다수의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반드시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동산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하다 보니까요.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기본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2년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기로 바뀐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최소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폭락의 정점에 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24년, 2025년 정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단순하게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추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타이밍 즉 매수 급소이자 맥점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채널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님들께 바라는 딱 두 가지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illos